아, 다행이네요. 오늘도 죽 쳐져 계시면 눈치 보여서 어쩌나 했는데. 역시 우리 눈이 화끈하셔. 글쎄, 과연 그럴까? 난 살짝 불길한 예감이 든다. 예? 그게 무슨? 인간이 어떤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감정 변화의 3단계가 있거든. 그 1단계가 바로 긍정 그리고 희망. 따라와. 애써 현실을 부정하며 거짓된 미래의 가능성을 상상하는 단계지. 그러나 상상에는 끝이 있어. 그 긍정과 희망을 지난 다음 단계는. 아니, 왜? 대체 왜? 분노. 도대체 왜 우리 옷을 안 사는 거야? 싸지, 이쁘지? 다리 쇼핑몰보다 몇천 원씩 싸게 올려놨구만. 딴 데 백날 돌아봐라, 어? 것보다 소재 좋고 저렴한 쇼핑몰이 있나? 사람들이, 어? 안목이 없어, 안목이 있자. 누님, 라면은... 안 그래, 바바라! 쏘졌어, 말이 없어! 아직 최악의 상황은 아니야. 따라와. 3단계를 보여줄게. 응. 뭐가 웃겨요? 그냥 웃기잖아. 하나부터 열까지 다. 왔다. 3단계. 조울. 감정기보. 안 되겠어. 지금이라도 매니저한테 가서 사과하면 나 다시 받아줄까? 벌써 딴 사람 뽑은 건 아니겠지? 나 갈래, 말리지 마. 나 갈 거야. 어디 가요? 해탈과 절망의 단계를 왔다 갔다 해. 갈 때까지 간 거지, 감정. 놔! 나 망하면 안 된단 말이야. 지금이라도 가서 빌어볼래. 이...이게 무슨 소리야? 주문이다! 진짜요? 진짜요, 누님? 진짜 주문이야! 어떡해! 첫 주문! 축하드립니다, 누님! 첫 주문! 축하드립니다, 누님! 축하드립니다, 누님! 첫 주문! 진짜요? 진짜요? 어머! 어머! 네. 선생님, 오늘 예약 다 끝났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 정이 쌤도 수고했어요. 네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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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층에서 만나자. 네. 들었지? 아까인 거? 송나이가 미국은 안 간다. 얘... 얘... 야, 야, 됐어. 위로하지 마. 니가 위로하는데 내가 승질내면 나만 졸려를 사람 되는 거고 쿨한 척하기엔 그것도 뭐 가식이고 이래저래 곤란하다 내가. 예. 근데... 이번엔 속나이 놓치지 마, 응? 이건 진심이야. 맛있어? 응, 맛있어. 근데 넌 안 먹니? 아까부터 내 얼굴만 본다? 그렇게 예뻐? 누가 지 얼굴만 봤다고 그래? 너 공주병 생겼어. 정록 선배 그 인간 진짜. 야, 야, 야. 아, 아프잖아. 아니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. 머리카락 빠져가지고 빼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. 안 하던 짓 하지 말라고, 안 어울린다고. 안 한다고, 안 한다고, 안 한다고. 해 줘도 난리야, 안 한다고. 니가 착각할까 봐 미리 말해두는데 나 아직 너한테 완전히 맘년 거 아니야. 정록 선배 안 따라간다는 게 너랑 재결합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. 천천히 생각해 볼 거야. 어, 혹시라도 김치국 마시고 있을까 봐. 아니 누가 김치국을 마셔. 김치국 마실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 먼저 마신 사람이 누군데 김치국 같은 소리 하고 있어. 삐쳐 일반이야. 야, 나도 마음 안 열었어 아직 왜 이래? 또 삐져가지고 티내기는. 너는 왜, 너는 왜 내가 뭐라고 말만 하면 삐졌다고 그러냐 너는? 삐진 거 완전 티나거든? 넌 삐지면 입부터 나와, 몰랐지? 여기에서 입 얘기가 왜 나와? 너 왜 먹으면 이렇게? 나도 한다고 해. 아예, 아 관둬 관둬. 유치해서 못 해먹겠네 진짜. 너랑 나랑 웬일로 분위기가 좋은가 했다. 이렇게 안 맞는데 너랑 다시 만날 생각을 하더니 내가 미쳤지 미쳤어. 누가 미쳐 내가 미쳤지. 내가 미쳤지 아줌마 웃긴 소리 하고 있어 진짜. 여기 소주 한 명 추가요. 뭐? 뭐? 술이 많이 늘었네 요새. 원래 잘 마셨어. 자주 안 마셔서 그렇지. 응. 내가, 내가 생각을 깊게 해봤는데. 송라이 너는. 음. 의사가 되지 말고 변호사가 됐어야 돼. 잘 따져. 아주 잘 따져. 겁나 잘 따져. 아주. 그러는 넌. 잘 깐죽대. 아주 잘 깐죽대. 겁나 잘 깐죽대. 응. 우리 송라이 돌아왔네. 아주 한마디 안 짓는 거 보니까 송라이 돌아왔네. 너도 언상복귀 했네. 아주 틈을 안 주고 겁나 잘 깐죽대는 거 보니까. 역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이 때가 제일 좋았던 거 같아. 그러면 어떻게. 어제 그 허그 없었던 일로 할까? 야, 넌 무슨 말을 하니. 간다. 간다. 간다이. 간다이네. 야! 야! 어떻게 된거야? 왜 내가 여기있어? 니게 데리고 왔지? 어? 왜 남자 목소리를 내? 내가 널 어떻게 데리고 와? 너 말치하면 니가 옷을 따는데 니가 옷을 우겼겠지? 아이씨 몇시야? 야 가자 가자 가자! 지금 잘하면 외박한거고, 티 안나겠다 빨리 빨리! 아아! 가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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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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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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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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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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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강정택신혁과! 왜 이러고 저러줄래? 아니 갔다가 얼른 다시 출근해야지! 아니 야! 야! 아! 야! 야! 아! 야! 야! 아! 야! 야! 아! 중앙간로요! 아! 아! 여긴 대박! 막! 이기지도 못할수록 매 마셔가지고 yeah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